2만원만 줘. 뭐라고요? 이제 어쩔 거예요? 어디 뭘 어쩔 생각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해성에서 얻은 인맥 빼고 해성그룹 최동윙도 밝힐 수도 없고 맨땅에 헤딩이다. 셰어하우스요? 선우 실장님 셰어하우스에 사세요?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부탁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무슨 부탁? 셰어하우스 좋네. 우리 사귀자. 생각보다 무모하고 예상보다 친밀해. 당장 그 애도 찾아.